환을 만들기 위해 먼저 청국장 가루 1kg을 적당한 용기에 담습니다. 청국장 환을 만들 경우 약 20%의 수분을 첨가하고 재료를 골고루 섞어주어야 합니다. 영상과 같이 2장도 뭉쳐지면 환을 만들 준비가 된 것입니다. 환을 만들기 위한 작업 순서는 맨 먼저 메인 컨트롤 스위치를 켭니다. 주천원 스위치를 켠 다음 창원 모터를 온하여 투입구 쪽의 스크류가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활량 모터를 온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왕복 모터를 온하여 롤러가 왕복이 되면 정상적인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환을 만들어볼까요? 먼저 원재료를 투입합니다. 순서대로 주전원, 활량 모터, 왕복 모터, 창원 모터 스위치를 켭니다. 환이 적당한 모양으로 나올 때까지 모터 조절 스위치를 이용하여 조정합니다. 저희 가려 제한기 GR-15A는 전자동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운전이 가능하며 롤러 교체로 다양한 크기의 환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코칭 방울기 D-700으로 코팅 또는 마감 작업을 합니다. 열풍 옵션을 부착하여 고품질 환생상이 가능합니다. 전기 건조기 D-400을 이용하면 제품을 더욱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가려 제한기는 환을 완벽한 상태의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